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후보를 비롯해서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단서가 담기게 됐습니다. 후보나 선대위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큰 실수를 한다는 것. 지난번처럼 또 분리되고 분리되고 이런 것 아닌 다음이야 소소한 실수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대세가 정권교체라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7세 4년 5년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도달아섰고 민생은 파탄되고 생계는 어려워지고 경제도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생활 양상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거 달라지고 있는 데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 지금 바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권사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오고 의혹들. 도대체 9급 공무원에 임명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7급 공무원이 되기도 힘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민에 대한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렇게 선전선동을 해봐도 국민들은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큰 실수가 없다면 정권교체를 확신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김종인 현재 총괄선대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이긴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잘 전달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선대위 명칭을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선거를 운용하는 주체가 일사불란하게 잡음 없이 진행돼야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톱 체제를 흔들지 말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대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권을 가져오는 데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갖고 각자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그리고 김병중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4.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감이 충만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혹시나 또는 혹시나 하는 생각들은 절대로 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아직 식지 않고 있다. 그 민심을 어떻게 굳혀서 내년 선거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정책개발부서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7일 보궐선거에서도 그동안 LH 사태, 부동산 폭등 이걸 보고 국민들이 민심이 쫙 갈라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집값은 올랐고 세금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든 집을 갖지 않은 사람이든 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영원히 집을 갖지 못할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부담 그러니까 다 올랐기 때문에 집이 올라도 전부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집을 팔고 또 딴 데 이사 가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하나만 제대로 잡았더라도 문재인 정권 그렇게 욕 들어먹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김정은을 기쁘게 하고 김정은과 대화하고 남북 간의 우리끼리 이렇게 정책 역량을 총 거기에 집결하다 보니까 방역이든 민생이든 경제든 국방이든 외교든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있으면 가만히 놔둬도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조사가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50% 어떤 데는 넘고 49. 몇 프로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윤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많이 공격했는데 이거 빨리 벗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이런저런 의혹 이렇게 해서 마구 공격을 했는데 그게 드러난 거 보니까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겁니다. 고발 사주도 없고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기소는 권오수 회장만 했고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라고 해서 전시기획사에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검찰 수뇌부에 있을 때 지원해줬고 윤석열 후보를 봐서 협찬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 또한 어제거제 일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도는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으로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고발한 것들인데 이게 관제 언롱들이 일제히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고 보도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니까 국민들 사회는 계속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야 뭐 있는가 보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후보의 진영에서는 지금 이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국민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권교체의 여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생활, 개인생활을 아주 안 좋은 모양으로 설명을 하거나 또 조동연 사태, 지금까지 받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뿐만 아니라 그가 관계되어 있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 둘씩 불거져 나온다면 이게 더 큰 게이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일관되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박철민 씨는 지금 계속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준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지금 관제 언론들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리한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지방 잠행을 하면서 잠깐 출렁거리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화합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큰 통 크게 이렇게 품었다 하는 점에서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약 8%가 넘는 격차로 이재명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따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추세가 이어지간다면 가만히 놔둬도 이긴다 하는 게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선대위가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로 명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리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라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살리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사람 윤석열과 함께 내일의 희망 또 올고전 정의를 살리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캠프가 이제 쭉 나아가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